안녕하세요 매트릭스의 토마스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매트릭스 자판기 시스템은 전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자판기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판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맥시를 소개합니다. 벌써 수많은 맥시가 전세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큰 용량의 보안 걱정 없는 종합 자판기입니다. 다음은 미니! 위즈! 편리하게 원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는 DLS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자판기 시스템인 툴포트 모든 제품들은 저희 매트릭스의 소프트웨어로 현실됩니다. 예를 들자면 맥시를 써보니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파트들을 찾는데 시간 절약이 되고 너무 편리해서 모든 파트를 매트릭스에 넣었는데 넣어보니까 자리가 모자란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솔루션은 툴포트를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80개의 자리가 나면서 인서트를 조절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하는 게 툴포트의 빈들은 모두 걸려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정의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어서 고가 인서트도 필요한 만큼만 가능하고 더블 포트를 설치하시면 큰 인서트들도 가능해집니다. 툴포트 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면 물론입니다. 툴포트 만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저희 매트릭스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면 가능해집니다. CBN이나 세라믹 같은 고가 인서트의 안성맞춤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CTMS 웹사이트나 IMC 에이전트 혹은 유통업체에 문의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툴포트를 써보세요. 큰 용량의 The Wiz Oh, that's English.